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박 실장이요? 네. 제가 그때 갇혔다가 도망칠 때 손을 물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위치가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난 향수 냄새도 같고요. 제 차를요? 네. 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요.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실장님 차를 좀 태워주셨으면 했어요. 왜요? 안 되겠습니까? 아니요. 아닙니다. 모셔다 드려야죠. 아니, 왜 그러십니까? 어쩌죠? 사무실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 같은데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? 네? 아, 이해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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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왜 올라오셨습니까? 아참 근데 휴대폰이 안 보이는데요? 당연히 없죠 여기 있으니까 당신 차 내비를 봤소 종로구 자문로 47길 거기 왜 갔습니까? 거긴 최수원씨가 감금된 곳이었어 아시죠? 왜 그랬어? 누가 시켰어? 뭘 말입니까? 당신이 한 짓이잖아!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?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그래 누가 시켰지 말할 사람이 아니지 근데 한 가지만 알아도 다시 한 번만 더 내 여자 건드리면 그땐 당신 끝장날 줄 알아 알아들어?